오카디는 뭘 좋아하세요? 오카디는 연어랑 오징어랑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오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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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이제 이러인데요 도착해! оп 자 와 멜론 안전 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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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랍스터 계란 소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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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딱 먹고 싶었어요 1시간 후에 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밥 먹으면 더 맛있어서 맛있게 먹지 않나요? 안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오늘 하루가 제일 맛있게 먹으면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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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고추냉이버섯 고추냉이버섯 스팸 이렇게까지 잘 먹는다고? 하나씩 뒤집네 우유 음료를 비비 그래도 맛있으면енно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잘 먹었다 이걸 먹으면 행복한 맛 privileged 음식도 만나서 준비해야할수wealth 근데 나머지한거 같으면 좋았다 먹을래 게다가 molt좋은짓말 많으니 좋은 거 같음 제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